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. 어쨌든 결혼식장의 음향이 라이브 콘서트장하고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약간 헐버스 느낌의 조명 아래 서서 그 어른들 앞에, 웃 어른들 앞에 서서 내가 갑자기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. 여기 계신 모두들 손을 들어주세요. Put your hands up! 이라고 외치는 순간 그 누구도 들지 않거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웃 어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.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. 나는 랩을 시작했고. 그리고 내 가사에 공감하지 못한다. 지금 땀이 나죠. 그리고 다시 한번 훅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내가 또 다시 외친다. 여러분 다 같이 저와 함께 손을 들고 랩 라이브! 여러분 즐겨오세요! 라고 했는데 무응답.